저는 TV조선 남남북내에서 양진욱 씨의 파트너로 출연했던 김은아입니다. 제가 2015년도에도 여기 찾아주셔서 한 번 원적이 있는데요.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그럼 이번 순서에는 우리 궁전 디스의 1편 반심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크게 박수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대도 내 사랑했나봐. 아프 도록 사랑했나봐. 시간 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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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라는 사랑이 먼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너를 사랑했나봐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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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위로해줄 그대라는 사랑이 아 두 번 다시 아 못할 사랑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백평생의 하나님 서로 그대 사랑하다 죽느니 밤새 그 성매명 많아요 그대만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하루 시간 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만 다시 만나요 그대만 다시 만나요 그대만 다시 만나요 그대만 다시 만나요 저도 원래 사랑했나봐 다수 아픈 사연을 담고 눈물 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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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위로해 주는 그대라는 사랑을 아아 죽어 못하시니 아아 못할 사람은 다 손 찢어지는 아픔이 니와 넌 그대만 사랑할래요 내 평생 일단하니소 그대 사랑하니 죽는 일 다운 세상 미묵 알아요 그대 꼭 다시 만나요 그대 꼭 다시 만나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